자 간만에 젤리 타르코브 씬 초기화돼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몇년만이야 어...하드리스의 기념 처음은 스캅으로 한번 맵체킹 스캡으로 한번 순회 돌아주고 그라운드에는 유캠은 맛없는데 한번 구경 한번 가죠 아니 양각대 뭐 시스템 생겼어요? 팩토리 맵이 바뀐다고? 공장? 양각대 쓰면 총이 생긴건가? 트랩도 생기고 데저트 이글랑 엠유스 생겼어? 보스 생겼어? 사람 아니지? 사람같이 생겼냐? 나 식별도 아주 안돼 이선족이 뭐에요? 용어 많이 생겼나? 아 PVE 아니 PVP만 해야지 PV는 AI 잡는건 던도해 그럼 PVP한 사람은 피손욕이야? 여기 여기 이 엑스트라 PMC가 내가 나가는 곳 하나 둘 넣으세요 아 뉴비인데 이렇게까지 해야돼? 이정도면 충분하겠죠? 그 다음에 여기 반스에다가 뭘 넣었지? 시아마쓰 아다르 들고가자 아 방금 가져온 총? 아니 쌀숭인데? 그럴까? 아 이거 단발인데? 아니 이거 좋은 아이디어예요? 내구독 아 이게 맞아 수리하였었어 뭐야 수리가 만원이야? 모르게 비싸 이거 사령이 낫겠는데 사만원 수리해 이거로 하고 1레벨 뭔 이 가방이야 스캐브 가방 써? 컴탑2야 뭐 이거 써? 죽어도 이득이다 이러면 일것도 없어 거의 스캐브 북백이 없네? 어차피 헤드맞으면 안방이야 화카드좀 아까워 이거는 죽어도 이득이야 대가리 내밀다 뒤지는거 아니겠지? 스미커스 사람이에요 스캐브하니 야 숨참키가 뭐였지? 어 잠깐만 기억이 안난다 숨참은 써야되는데 흡..흡이 뭐였죠? 키가 뭐였지? 헉 마우스 왼클립 맞다 알트였다 고마워요 이거 뭐야 사람이야? 어우 피함세 아니다 뭔가 이상한거 컷 왼쪽에 있는거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가 스..어 소리가 달려 없겠지? 띠어이 문과쟁이 없지 여기도 목퀴인가? 여기도 목퀴 있나요? 나 여기 왜 왔지 여기는 없어? 후 여기 옆 건물이야? 퀘스트할려고 길을 못 찾아서 여기야 우리 있는 것 같은데? 퀘스트할려고 퀘스트할려고 뭔가 왼쪽 오른쪽 소리 여기 있다 enemy come down 누구야?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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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카프? 대단해 있는 건가? 누구야? 쏘지마라? 나 무섭다 여기 어떻게 올라가? 여기 절전망 있잖아 어떻게 올라가지 여기? 누구야? 이따 쫌 뭐해 누가 있어 내려오면 죽이자 역시 카제일젤리이십니다 와라 컴온 버킹 컴온 이리와 컴온 아랜가? 아래 스캐브솔인가 이거? 사람 같지가 않은데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 위에 뚫을게요 그냥 클리어 너무 오랜만이다 행복 자 오른쪽 왼쪽 찾아야 돼 똥쟁이니? 클리어 이때 스캐브였나봐 위에서 나 떠는 줄 퀘 저희 퀘가 가방 벗는 센스 여기서 퀘 찍었고 이제 탈출하면 돼 다 나갔나? 사람이 안보이네 퀘 오오 쾌템 맛잇고 내가 내려갈때 똥쟁이가 있다 똥쟁이 있다 이 아래 조심 여기 있나? 쾌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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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고 싶어 내려갈때 문제네 뒤두라서 존보 있겠어 여기? 여기 여기 있는거 같네 자 이쪽으로 19ем 차인데 스캡이겠지 쾌템 들어 와 소리 쉽게 뭐 Camera 그냥 스캡 뭐했지 싫어 단발이야 스캡은 뭐 쉽죠 그래봤자 AI 왔습니다 저 지금 시간 14분 다 나갈 시간 아직 있으면 진짜 리얼 진송사이코 타르코프가 아니라 병원 가야되는 수준 타르코프가 타르코프가 에노메이트다운 자비스 상황저장 누구야 누구야 이거 왜 걸어다니요 뭐야 숨었는데 숨인가 에노메이트다운 누구야 감히 칠마고 빠르코프가 근데 여기서 어디지 이마컴이 저거 먹다 나도 죽은거 아니야 어? 발소리 어디 나도 꼬인다 팔 스캡 그냥 갈게요 헉 원은 그냥 갈게 면 넌 스캡이었을거야 여기 없겠지 탈출인데 스메 스메 들어와 들어와 바로 첫 탈출 좋고요 케부였겠지 아 텐트 찍어야돼 아 스캡이잖아 사람인줄 또 와서 퀘 찍고 사람 화람 화람을 일단 킬링해볼까 야 이정도면 가방 큰거 들어도 될거 같은데 아다르 좀 더 써볼까 똥주린 캐스터리 내뜨고 갑니다 그라운드 젤 오후 4시 인카운트 다 그 하드 찍고 키 키 먹고 하드 찍고 택시타기 와 중소 빡세네 텐트도 한번 가고 텐트 가까우면 텐트 먼저 가고 오우 저지르는거 자살행위인데 하지만 떡 쌍일 일도 있다 띠어잇 음료수 먹고 핫로드 또 있다 누구냐 너 사람같은데 에헤헤 전세에에헤헤헤 아 여기구나 주차장 먼저 찍어야 됐던가 안났다 씨 저기 안내있어 텐트 동부장 뚠뚠이잖아 슬금슬금 메타 온 이거 앉아서 개걸음하면 안들리던가 어 어 스캐브 아씨 배떼지마스 미친 안돼 잠 숨어 아니 나 파카인데 왜 배떼지 구멍이 파출잡아 시아마스 파카 배 못가린다고? 오우 쉣 으아아아아아악 디오인가 아니 아니 잠깐만 왜 죽었지? 아 파카 왜 배를 못가려 흉 왼쪽 겨드랑이 개혁이 없네 디오한테 당했다 스캐브 스캐브 디오 아 스캐브 디오 아 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